Q.O.O Q.O Q.O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Q.O Q.O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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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많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미니올림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은 후드 색깔대로 오늘 한 팀입니다. 오늘 진짜 팀원은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이 운동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뭔가 합이 뮤직비디오 때부터 잘 맞았었거든요. 저희는 댄스 그룹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팀은 맏형과 막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요? 우리도 있어요? 마트 원감, 마트 원감. 의미 부여를 하자. 제가 관심이 필요해서. 아, 요즘 약간. 일단 수영 씨 같은 경우에 스펙을 설명해드리자면 기본 턱걸이 두 개. 두 개예요? 네, 팔굽혀펴기 1.5개. 그리고 이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복근 운동, 명맹. 아, 근데 저는 팔굽혀펴기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 손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 손? 한 손으로 가능하고, 이거. 망두모. 망두모 아니에요, 망두모. 개 뻔해서 방송하기에 볼 쫙, 볼쫙. 한쪽 팀에는 뭐 없어요? 저희는 근데 힘이 진짜 다 좋습니다. 한번 싸워볼래요? 한번 싸워볼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5, 6, 7, 8. 그것밖에 안 되나요? 한참 힘 해주세요. 네, 준비됐어? 네. 골목요리 딱? 내 꼴 있던 후 안 맞으면 내가 쏘라 이게 왜? 준비 시작! 오빠! 달려! 아 왜 안 해요? 아.. 이렇게 할 줄 몰랐지 다시 할 줄 몰랐어 준비 시작! 오빠! 달려! 그럼 이제 미니올림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비니 근데 톤이 약간 너무 다운이어서 좀 두툼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미니올림픽을 시작하겠습니다 Q. 신선이 과연 첫째의ル Q. 신선정된nd Q. 신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Q. 신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Q. 신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Q. 신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Q. 신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가능하고 Q. 신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듣고 있는 그는? 저는 남자답게 보이시죠 댄스메트! 댄스메트! 아 댄스메트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성이 형 화이팅! 이성이 형 한채가 좋아요 한채가 이거 룩킬러가 한거잖아 근데 이거 어디 이겼어? 민경씨가 젊으니까 룩킬러가 순서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타는 걸 인성이 형이 타고요 미는 거는 휘영씨가 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휘영씨가 세이! 투! 원! 갑니다! 가자! 오케이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저희 잘했어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시작 자 쓰리 투 원! 시작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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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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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가방 가방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제가 보니까 이번 게임은 맛보기인 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뭔가요? 다음 게임은 뭡니까? 내가 하네. 아 진짜 뭔데? 야! 이거 말하면 된다. 여기는 지옥입니다. 여기는 진짜 아비기왕이에요. 야! 잡아! 저거 어떻게 해? 안돼 안돼!